안녕하세요, 틴틴입니다. 지인우, 틴틴, 열여사, 축구 죄송합니다. 대승 틴틴 뭐 맞죠? 1800원에 12개를 먹을 수 있다는 가정비 아 이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잘 봐주세요. 제 힘이 얼마나 센지 메소드 형이.. 메소드 형이 아닌가? 와아아.. 틴틴 욕 executives 양은Л에게는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,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, 알림 설정까지! 지금까지 틴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